박경태의 선수 어어어어어 페티 갈리는 김동연 고셔서 꼭 닦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은 박선수들이 손으로 닦기도 했잖아요 예 이번엔 베트 받고 박하인드가 오늘 너무 잘 좋으니까 그게 지금 박경혜 선수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번엔 김동연의 서버 백대 백 피해드로 박경태입니다 지금처럼 플레이하는 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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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4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동현 톱스越 4핸드로 많이 잡아줘야됩니다 김동현xis graves 빠레 워우우 extracted 9.50 5. pertence 어 탑 스피버전 포핸드로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깅 서브 김덕현 문격 성공합니다 김덕현 뭐냐면서도 장합백 캔들 김도현을 이겨볼 수 있는 플레이들이었습니다 한번씩 또 해보고 자기 영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오오오오오오 아 야 야 야 그렇죠 아 아 박경태 서브 아 다시 한번 포핸드가 플래팀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더 위협적이고 찬스 볼이 많이 나옵니다 예예예 김동현 내 앞서갑니다 선대기 서브 득점 아 아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김동현의 탑스피 김동현의 서브 자 백핸드 이번엔 나갔어요 자 박경태는 투포인트 뒤져있는 상황 어우 백핸드가 나갔어요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박경태 서브 다시 이어졌습니다 찬스 성공합니다 어어어 예 그렇죠 박경태 서브 서브 득점 한점 차 승점 일점 동점으로 갑니다 김동현의 서브 쪄어어 찬스 볼 놓치는 8 대 10 아 네트가 걸립니다 굉장히 지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을지 김동이 지켜낼지 세 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아 박경태 런치 포인트 박경태 어이ㅓ 아이씨 김동현 그 전에 공이 해결해내지 못해서 좀 아쉬울거예요 이번엔 박경케의 적극적 네트 걸립니다 서브댁잼 잔신수가 꼭 함정에 걸려요 이런 잔신수 범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박경케가 준업보를 잡았고요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준 선수예요 주니어 시절 때 아 이번에 걸렸어요 3올 아 김동연이 Flash 자 박경태가 과감한승 팀의 승존도 두개밖에 없는데 야아아아 코스를 평범하게 죽으면 안됩니다 아아 볼 지금 system تم 아 3포인트 앞서 있구요. 신중하게 서브 갑니다. 아 아 네, 그 신. 가난거 를 아마 예측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동현 4&1, 최대로.. 자 박경태 타임하우디 후에 서브 5대8. 아 아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. 자 김동현, 승기를 잡았어요. 아 박경태 횟심히. 오 있습니다. 김동현 그러나 끝내지 못. 유테시프 사부 대침멸 오오오오오오오옆 김도경! 아